가슴 사이즈가, 가슴 사이즈가 가슴? 응 아니, 사실은 현아가 좀 커요 아니 근데 프로필에 뭐 가슴 크다는 것도 써져 있나? 아니, 안 쓰지, 근데 이거는 우리 프로필이지 완전 이러던데? 지금은 아, 이래요, 치옥댄시 너 봐봐, 너 몸이 이렇게 들어가 진짜 많다 남자들 난리나 그런 거 우리, 우리 친오빠까지 우리 친오빠 아니, 그리고 일단 좀 신기했던 게 항상 프로즈업 잡혀서 10세가 나왔어 나도 그런 게 있거든? 이게 표정이야 표정이 좀 얼굴이 야한 편이야 그러니까 생얼이면 아기인데 남자를 상상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 춤을 보고 상상했구나 엘, 노 노 근데 그게 너의 매력인거야 You understand? 편하하면 표정이지 신명적인 표정을 지면서 대답을 해 주면 돼 못 마이지 알지? 나한테 뭐 하나 해 봐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? 두 개 먹었어요? 왜? 두 개! 아, 잠깐만, 잠깐만 이런 거야, 이런 거야, 모바일 해지. 잠깐, 이런 거면, 이런 거라고? 몸매 관리를 위해 다이어트를 합니까? 하나, 둘, 셋! 아니야? 아니야? 안 하는데? 약간 빡친 거 아닙니까? 아, 빡쳤어. 네,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잖아. 오케이.